오늘 이곳에 대통령이 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실까요?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와가지고 수색을 하고 이상한 일은 없는지 또 며칠 동안 감시도 하고 또 대통령이 오기 전에는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쫙 깔려가지고 또 검은 정장 안 입은 또 일반 경찰 사복 입은 경찰들도 쫙 깔려가지고 검은 수색을 다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경호대와 함께 또 방탄차를 타고 두 대가 올 겁니다 어느 거에 탈지 모르게 어느 거에 타고 있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두 대가 도착을 할 때 한 군데에서 내리겠죠 검은 정장을 입고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위험을 가지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대통령이 그렇게 올 것이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고 또 이제 저는 단일 목사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온다는데 나가서 마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전거 탄 사람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밀짚모자를 이렇게 눌러쓰고 지나가다가 오늘 예배 드려도 되요? 뭐 이러면 되죠 오늘은 귀한 분이 오시니까 위에서 조용히 들으시던지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예언을 주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그들은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를 했을까요? 어떤 메시아의 모습? 나에게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남유다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우리 남북 나뉘어진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북쪽이 멸망하는 걸 다 봤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고 그럼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죠 우린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국에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다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난한 땅에 산 거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 완전히 서쪽에서 동쪽으로 끌려간 것이죠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로 충격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기로 했던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질 수가 있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왕조를 세우리라 약속을 주셨잖아요 영원히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이 끊겨버렸다라는 거죠 이건 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복을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끊겨야 합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다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임하신데 그것도 지성소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에 성전을 무너뜨릴 때에 이 제사장들이 어디에 숨었냐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여기는 못 들어오겠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는 못 들어오겠지 했지만 그 안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해 이런 고민 속에서 이스라엘의 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매일마다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곳은 유프라테스강을 쭉 따라 올라가는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동쪽 편에서 유프라테스강을 바라보며 매일마다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며 우는 거예요 그 강 앞에서 매일마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면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뭐예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셔봐야 우리가 또 죄를 지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때에 메시아가 임할 때에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줘서 너희를 완전히 거룩한 새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 주셔서 온 세상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다시금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매일마다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으로 오시는 다윗과 같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이 악한 나라들을 다 무찔러줄 바벨론을 무찌르고 또 그 뒤에 헬라를 무찌르고 또 로마를 무찔러줄 왕으로 오시는 백마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쓴 멋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우리를 구원해 줄 멋있는 왕이 오실 거야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베들레인 가장 작은 곳에 그것도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애국당에 잠깐 피난 가셨다가 어린 시절은 나사렛이라는 정말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예수님이 자라셨고 그리고 성인이 되셔서는 가보나움이라는 또 갈릴리의 작은 동네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돈이 많은 또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그냥 하무에게도 관심이 없는 사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아주 모범생은 선생님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아주 말 안 듣는 놈도 선생님이 잘 기억을 해요 저처럼 어정쩡하게 조용히 할 일만 하고 그냥 말썽도 안 피우고 튀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선생님이 너 우리 반이었니? 이러는 거잖아요 특히 저희 때는 한 반에 64번, 65번 이렇게 있었으니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그리고 외모도 아무에게도 존경을 사랑받지 못할 그런 외모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왕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유일하게 알아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만이 알아보죠 세례 요한 그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표적이 뭘 말해줍니까? 내가 메시아다 라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뭐 우리 JMS나 뭐 이렇게 얼마 전에 뭐 이렇게 TV에 보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이단들 사이비죠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안 돼요 사이비 그 사람들은 막 가짜 병자를 만들어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아픈데 아픈 척 해가지고 해서 에이 하면은 막 다 나와가지고 벌떡벌떡 뛰어다니고 막 그런 이제 사기를 치고 다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다 알았잖아요 제가 살던 경기도 오산읍 그때는 읍이었는데 거기만 해도 저희 동네 누가 사는지 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누가 봐도 다 아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태어날 때부터 말하지 못했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스스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시면서 5병 이어 7병 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 몇 명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메시아의 심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요? 내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멋있는 왕의 모습으로 누가 봐도 왕이어야 돼요 키도 막 크고 생긴 것도 장동건 뺨치게 생겼어야 돼요 송중기가 요즘에 인기인가요? 송중기는 왕감은 아닌 것 같고 장동건처럼 그냥 얼굴이 좀 각지고 코도 이따만 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이 왕이야 딱 이 정도 돼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그 겉모습을 보고서는 도무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은 메시아면 안 돼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 뭐 집안도 그냥 목수의 아들이라며 집은 어디래? 예루살렘 어느 동이래? 아이 예루살렘은 무슨 나사렛이래? 나사렛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뭘 요구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 표적을 보고도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합니까? 누룩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표적을 누룩이 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저 사람이 행하는 것은 다 각자야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절대 없어 누룩이 가려버리니까 내가 바라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권위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 저런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라고 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어떻습니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 우린 우리만의 누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기다가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사고로 죽어버리니까 난 그런 메시아는 그런 예수님은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문을 꼭 잠가버리고 그를 찾아가는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을 비방하며 난 그런 메시아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우리만의 누룩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죠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눈에 붙어있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벗겨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자라왔던 그 모든 가치관들 잘못된 종교관들 그것들을 다 씻어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벗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생명을 바쳐 따를 수 있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무쌍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 눈에 붙어있는 내 귀에 붙어있는 이 누룩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회에서 예언된 그 많은 표적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분명히 이사야 그리고 시편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 모습 그대로 사역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분명한 표적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은몬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전운 자가 걷게 되고 가난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는데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이 표적을 보고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예수님의 병고침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 내 안에 귀신이 쫓겨나고 내 자녀에게 있던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경험했던 그 가족들과 그 이웃들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사람들인 만큼은 그리고 5병 이여와 7병 이여를 직접 먹었던 사람만큼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은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여겨요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다시 살아난 것이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된 사람이잖아요 6개월밖에 태어난 기간이 생일이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동시된 사람인데 그래야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구역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면 엘리야 아닙니까 사실은 더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은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우리 능력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그 엘리야 선자가 다시 태어난 것 아닌가 환생한 것 아닌가 그리고 에레미야와 같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했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매일마다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도 눈앞에 그 메시아가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왜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누룩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도무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니 메시아로 오셨으면 왕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궁 그저 성전에 이렇게 임하시고 많은 그 성군 천사들을 데리고 오셔서 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메시아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병들고 가난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방인들을 만나셔서 그 땅을 돌아다니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외모가 왕의 모습입니까 그 외모를 보니까 도무지 왕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적어도 바리세인들은 아주 화려한 누가 봐도 고룩해 보이는 그 멋있는 옷을 달고 밑에다가는 방울 소리가 나는 걸을 때마다 고룩고룩고룩하는 소리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이렇게 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래 잘 쳐주면 선지자 정도 우리 선지자들이 광량에서 털옷을 입고 그게 막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고 살았으니까 잘 쳐줘봐야 선지자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에서 오병이 이여처럼 밥이나 잘 먹여주고 따뜻한 밥 잘 먹여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이 세상에 좋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흔하디 흔한 빵이나 주는 그런 그냥 천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대단한 적어도 대통령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할 수 있는 멋있는 위험있는 그런 왕을 메시아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로 말하면 국민들한테 한 1억씩 다 떼주고 딱 오자마자 자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있을지어다 갑자기 통장에 1억이 입금되었습니다 문자가 오고 결혼하면 1억 주고 아파트도 한 채씩 주고 애 나면 방 3칸짜리 애 둘 나면 방 4칸짜리 애 셋 나면 방 5칸짜리 말만 해도 좋네요 그런 거 막 주고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나의 메시아다 그런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판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써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좋은 누룩들이 많은데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정도는 보여주셔야죠 제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 맞대가리도 없는 그 빵 그거 필요 없어요 신령한 빵 필요 없어요 아주 비싼 빵 주세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띠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복받은 사람 아닌데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지지리도 궁색맞게 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 죄를 지었길래 밥도 못 먹고 맨날 줄여서 사나 뭐 저렇게 맨날 슬피 울며 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누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4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도대체 이 말씀들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저한테 막 화를 내며 물어보시는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이 말씀만 읽으면 저한테 화를 내서요 그럼 목사님 다 팔고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예수님한테 화를 내셔야죠 제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해석이 참 어려워요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이 되고 부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러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진짜 가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진짜 부자는 다 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만 알고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나는 뭐 심령이 가난하면 되지 심령이 가난한 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되지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말씀이 그냥 불편하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누룩이 끼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런 메시아가 나에겐 필요하다라고 우린 기대하며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큰 교회에 가서 정치인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왕이면 좀 큰 교회에 가서 법조인들이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내가 변호사니까 내가 판사니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이라면 나의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메시아는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을 씻어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자꾸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 색안경을 벗어내야 돼요 우리는 투명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선제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수제자였고 항상 가장 먼저 앞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보금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보금해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합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 매일마다 주님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바리세인들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죄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똑같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보았고 귀신을 내쫓아주시는 것을 보았고 똑같이 오병이어를 똑같이 먹었어요 다른 떡을 먹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먹었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은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겐 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고 이단이고 어떤 이에게는 그냥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떤 이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누룩이 벗겨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고백위에 교회의 반석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의 공동점이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목자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영접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빠지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자기 다른 사람이 믿어야 된다 안시를 믿어야 된다 이 씨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충분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이 다른 분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다가 사라진 이단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자다라고 말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였을 뿐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맞지만 그의 구원사역은 부족했다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이죠 사입이죠 이단이 아니라 사입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으로만 알았죠 2000년 전에 날 위해 돌아가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둬서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이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예수님 지금은 영으로만 나와 함께하시고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구원이 지금 나에게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2000년 전에 옛날에 예수님일 뿐이었습니다 믿었어요 2000년 전에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달려계시고 내 머리 위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혈로 지금 나를 구원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아래 저를 불러주시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세상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었다 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 십자가는 저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너무나 귀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저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아야 하고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한 무리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다 보니까 떡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어우 신기해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어떤 무리는 그분이 대단한 선지자가 아닐까 뭔가 일을 내시지 않을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제자 중에 어떤 무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는 차지하겠지 적어도 내가 국회의원을 하지 않겠나 장관 하나는 하지 않겠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무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따라다닐 때 그 길이 가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이에 예수님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은혜는 되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나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